미션 4. 양말 벗기 상대팀 멤버를 등에 업고 양말 혹은 스타킹을 먼저 벗는 사람이 승리 게임에 앞서 양말과 스타킹이 들어있는 두 개의 상자를 가위바위보를 통해 선택한다 한 번 더 주세요 가위바위보 예스 상자를 선택해 주세요 남자가 분홍색이야 네? 뭔가 이건 스타킹과 함께 분홍색이 너무 애매하게 있으니까 이걸 선택해야 돼 박근혜야 이색이 하실데 이뻐요 이씨 양말 이씨 양말 양말 골반 그렇지 차려 택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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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야 influx를 넣어둬 반갑습니다 어, 이렇소요 티비신이 티비신이 끝 파이팅 파이팅 지지 ій 지밀이 한 장만 봐준대 나 지밀이 지밀이 다 됐소 지밀이 받아라 지밀이 받았어 이야 저가 봤을 때 굉장히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에는 제 불구하고 뭐 고추 안한 아 제 생각 아니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0시 피드네요 혁신 정보기도 러 정보 뭐야 뭐냐 뭐여? 아 어디에요? 아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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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하고 돌아와보세요 제가 아까 봤거든요 전국이가 아무런 몸부림을 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국이 까마한 것이죠 저도 한 때 느꼈는데 굉장히 어? 방해를 안 하니까마 왜 방해를 안 하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작! 오! 아! 아! 여러분 조금만 첨만을 입고 왔을까요? 네, 조금만. 오! 오! 아, 잘 없어요! 아,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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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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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몬씨가 끝났어요. 저거 봐. 밝혀졌네요. 랩몬씨가 엑스맨으로 밝혀졌네요. 아, 랩몬씨의 지인영이 드디어 잘하는 걸 찾았어요. 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양말 벗기기! 정말 22년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진영은 오늘 가장 잘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진영이. 아, 진영.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양말 벗기기를 잘한다는 것을 저희 어머니도 모르셨을 텐데 어머니, 저 양말 벗는 것을 잘합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3판 2선 승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 호흡팀의 승리 엠리나! 미션 하이! 프라이팬 놀이! 음만 들어도 안다는 엑스맨 대표 게임! 스팸으로 변호사 여러분들, 이번 경기 정말 국민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 오, 무슨 게임이지? 제가 이름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에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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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머리에서 프라이팬을 때리면 흉기잖아요 윤기가 흉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완전 좋아해요 그래도 좋아하시는구나 흉기 정말 충분히 감안을 한 뒤 병망치로 합의를 봤어요 정말 제 앞에서 정말 재미없는 개그를 한다던가 이거 정말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정말 제가 숙소로 달려가서 윤기 흉기부터가 윤기가 가장 먼저 마침이 돼요 흉기가 흉기를 들고 와서 프라이팬으로 직접 출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게임에 임해주시길 바라면서요 본 게 한 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민 기넷! 빌빌빌빌빌빌빌빌 저는 처음에는 맛보기로 난낙게 살살 떼였지만 여러분들은 저음장 강과 세질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경에 바로 랩몬스터부터 시작을 한 번 하겠습니다 랩몬스터부터 시작을 합니다 후라이텐놀에 진 넷 비셋 엑스맨이 여기 있었네요 백플룸이다 왜 엑스맨이예요? 다른 엑스맨 친구니? 다시 한번 가볼께요 그럼 다시 갑시다 후라이텐놀에 진 넷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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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앉아주시겠어요? 야 거기를 왜 나가는 듯해 이렇게 잠깐만 아 그러면 네 그럼 마지막 룰 자 이제 치열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 직접 들을 수 있게 열심히 할 그런 마음이 생기셨나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거 잘 모르는 거 같아 너무 잘하고 baking 이번에는 진씨부터 샤움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브라이트 놀이 비셋 비 비 비 랩랩랩랩랩 랩랩랩랩랩 진진진정세 정세 진은 랩랩랩랩랩랩 matters 으 trainings 아 아 아 아 如 who are a 2anialerini 하는 거야 아 안 보여주세요 브라이 Soviet 후 찡여 온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상의 뭐 아 2호 이렇게 해서 아 이여 flashing 음인께 2 a p 노 리 재 этом Assim 네 최종적으로 3대2로 호빗팀이 최종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 오늘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엠씨가 취소되고 정말 기쁜 마음에 연습을 보고서 이렇게 초저예산으로 엑스멸을 했는데 우승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외 없이 아 네 아 정말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나 하구요 물론 이 엄청난 조작이 호비 호비 제이 호비가 있어서 이리와 있네요 네 알겠구요 지니씨 한 번 소금 말씀해 주세요 네 원래 엠티가서 구기를 먹는건데 청테이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일단 자신이 너무하고요 그리고 저희 팀 이겼으니까 아 기분 좋아요 제작진은 하루빨리 장군을 공개하는걸로 하지만 이 자극을 보고 아 에서 야 아 거야 50인분의 고기 아 성제 바로 회고 청테이프로 바뀐 아니죠 제이 그 아 항상 자기가 제일 비싼 아이자와 청테이프 양으로 아 양말 스타킹으로 그러한 걸 외꾸려고 했다는게 굉장히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화가 나구요 한 달 빨리 장구를 공개하는 걸로 하고요